안녕하세요 주식실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자산 최고치 경신 유럽 증시 4년 반 만에 최고가 마감 이 같은 글로벌 흠풍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장 초반에 2030선까지 올랐다가 오름폭을 좀 줄였습니다. 2020선 회복하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됐고요.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이 120조 원을 넘어서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도 장중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엿새째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오늘 544로 거래를 마쳤네요. 최근 이같이 상승장을 보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물음표가 빵빵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스피가 전 고점이었던 2050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펀드 환매 물량으로 기간 매수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국인 매매를 따라가야 하는 건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종목이겠죠?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걸까? G17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 이같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종목 상담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7시 넘어갔죠?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도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을게요. 먼저 전화는요. 023153-2619번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7시 반부터 상담은 시작되지만 지금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쌓아놓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님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분이 소개가 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성장성이 전제된 섹터 및 종목을 통한 1차 필터링 가치 분석과 결정적 모멘텀을 통한 2차 필터링으로 종목의 흐름 및 진행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매매 시점을 파악한다. 김용준 전문가의 성장 가치 투자 전략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의 감독님 김용준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 제가 시방을 잠깐 봐드렸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너무나 좋아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답답하죠. 뭐냐면 지금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분들이 많이 기대를 했을 건데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주식장에서 사람은 없고 기계만 돌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인 매수를 하는 주체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의존되는 상승세. 결국 선물과 파생과 연결된 방향에서의 어떤 약간의 변화만 생기면 시장은 많이 흔들리는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주에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증시는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로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김용준 전문가의 뷰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전문가님, 매번 나오실 때마다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기대가 돼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오늘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하나는 잉크테크이고 또 하나는 차바이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잉크테크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우상에 하는 패턴에서 최근에 기간 조정을 좀 길게 받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고서는 좀 그렇고요. 주벙이나 월벙을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방송을 좀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전제를 갖고서 항상 종목을 접근하는데 일단 성장성이 전제가 되지 않는 종목은 안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종목을 좀 초기 국면에 많이 발굴을 하는 쪽에서의 종목 선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걸 갖고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잉크테크라는 회사가 이제 주가가 형성되는 초기 국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크테크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이제 회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은 일단 사무용 잉크. 사무용 잉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뻔한 것들이죠. 지금 이제 사무용 잉크로 분리가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집에서 쓰는 가정용 프린터에 니필 잉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새 잉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는 월정액으로 내는 그런 잉크를 충전해서 쓰는 방식도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사무용 잉크라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서 잉크테크의 어떤 회사를 얘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장 자체는 사실 잉크테크 내부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매출 비중은 거의 지금 최저수수류로 떨어지고 있고요. 다른 쪽의 비중들이 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얘기할 산업용 잉크하고 인쇄 전자사업이라는 부분은 결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업용 잉크 이제 산업용 잉크 쪽을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산업용 잉크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티셔츠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이제 프린팅을 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기계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5개 광고를 할 때 5개 광고에 들어가는 광고물에 대한 잉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한 사무용 잉크 쪽이 아니고요. 산업용 잉크 쪽의 비중이 현재 회사에서는 거의 주력으로 되는 한 30% 정도의 매출 비중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서 잉크제 장비 사업 그리고 인쇄 전자 사업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정도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회사를 정리를 할 때 뭐부터 좀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결국은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어떻고 순이익이 어떻고 이제 앞으로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현재까지 어땠었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주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주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2009년도하고 2011년도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악화됐었고요. 특히나 이제 2010년도 뭐 이럴 때는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요. 2011년도에는 적자폭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들을 좀 보였습니다. 2009년도에 매출 488억 그리고 영업이익 52억 순이익 57억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산업용 잉크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이제 사무용 잉크 두 가지가 전체적인 회사의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고요. 이제 잉크테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잉크라는 사업 부분에 연구개발과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2010년도, 2011년도부터는 급격하게 실적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1년, 2010년도에는 매출 533억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매출은 좀 늘어났죠. 전년도보다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억 그리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16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매출 580억에 영업이익 51억 적자가 거의 100억에 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100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동안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것 그러니까 무형 자산을 소각해갖고 무형 자산을 삼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전자잉크라는 쪽에 굉장히 막대한 자금 회사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에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무형 자산 계산된 부분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삼각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에는 매출은 그대로인데 실정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죠. 그런데 오히려 2011년도에 이런 부분을 다 털어내고 나니까 2012년도에는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매출이 이거 잘못 표시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잘못 오타를 냈는데 807억 정도의 영업이익 49억, 순이익 20억 정년도 거의 100억대 정도의 적자에서 올해는 매출이 500억에서 800억대로 약 300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순이익도 역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작년도 1, 4분기, 2, 4분기까지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1, 2, 4분기까지는 안 좋았다가 3, 4분기 들어서면서 좋아졌고요. 3, 4분기에 들어서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졌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전자잉크 관련 부분의 매출이 부분별로 그러니까 전자잉크를 활용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일부 내용들이 채택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실적이라는 부분이 소위 터널을 했고요. 그럼 올해 예상치는 어느 정도가 나오냐 전년도에 매출 80억에서 올해 예상 매출액은 1,500억 정도 거의 이 기준으로 보면 700억 정도의 매출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매출이 거의 2배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보일 거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50억에서 200억이니까 약 3배, 4배 정도 증가하는 이런 폭이 나타날 거고요. 순이익이 177억. 그래서 보통 잉크테크라는 회사를 분석할 때 본격적으로 터널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거다, 올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잉크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회사를 정리를 합니다. 이 회사는 지금 아까 뒷부분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산업용 잉크 관련 부분의 전체 매출은 29% 정도. 이제 산업용 잉크가 여러 가지로 나가는데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UV 시스템 쪽으로 해서 프린팅하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A4G 용지에 들어가는 프린터 관련 쪽은 무조건 사무용 잉크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용 잉크는 그거와 달리 그러니까 프린터가 굉장히 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찍어내는 약간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쪽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전자잉크도 어떤 측면에서는 사무용 잉크와 다른 어떤 IT 쪽에 관련된 프린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의미에서는. 뒷부분에서 이제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결국 이제 그 잉크테크라는 회사는 이제 앞으로 얘기할 때는 전자잉크라는 관련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리고는 이 회사의 내용을 전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제 결실이 나온 거고요. 사실 작년까지는 우려가 좀 많았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전자잉크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북책 프로젝트 그러니까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미는 산업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물이 이제 나온 겁니다. 결과물이 나왔는데 과연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검증받아서 매출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굉장히 의구심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 후반기부터 매출이 올라오는 속도들이 확실하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확실하게 검증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원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잉크테크에서 만드는 인쇄 전자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전자잉크 보통 이제 금속을 이용한 전자잉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각각의 응용 범위나 적용 범위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일단 잉크 부분과 필름 부분과 패턴 부분이라고 나눠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올해 아마 FPCB 관련한 매출이 생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FPCB를 만든 FPCB라는 거는 인터플렉스나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들인데요. FPCB라는 거는 하나의 기판을 놓고서 그 기판에 여러 가지 전기적인 어떤 장치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볼 때 납댐 같은 걸 주로 하죠. 납댐을 해가지고 하나의 기판이 완성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일이 작업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쫙 프린팅 해버리면 이 기판이 그냥 완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다중회로 여러 장이 깔려있는 다중회로 기판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들을 해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일단은 단순한 쪽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응용 가능합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됐던 게 3D 프린팅인데 3D 프린팅은 뭔가의 재료를 넣어서 프린팅을 하면 플라스틱을 통해서 금속 사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게 프린팅이 다 돼버린다면 그냥 물질만 딱 넣어버리면 모든 게 프린팅된다면 어떨 때는 플라스틱을 넣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세라믹을 넣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바로 튀어나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 많이 와 있는 게 FPCB 같은 기판들을 한꺼번에 밀어버려서 그 기판이 적용되는 것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응용 부분은 안테나용 FPCB에 첫 번째 지금 적용되는 게 지금 현재 시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잉크 부분인데요. 잉크 부분에서는 전극 소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메탈 메쉬 소재라는 게 있고 저점도 나노 잉크, 기타 등등이 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터치스크린에 관련돼서 지금 터치스크린의 최고의 업체는 사실은 터치스크린 납품 업체는 우리나라에 많죠. 멜파스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쪽의 1위 업체는 대만 쪽하고 대만 쪽입니다. 그런데 대만 쪽의 이 업체들에게 지금 현재 전극 소재라는 걸 지금 전자 잉크를 통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메탈 메쉬라는 부분이 결국 뭐냐면 지금 미래 나노텍하고 양산 체제를 지금 거쳐서 가는데 아이티어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티어 필름이라는 게 있는데 터치스크린에 보면 유리를 깔고 그 위에다가 어떤 정기적인 장치를 하고 여러 가지 패턴을 입히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필름 중에 하나가 아이티어 필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티어 필름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일본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독점을 하고 있고 애플이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아이티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더 큰 게 이게 공급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히토류입니다. 아이티어 물질이라는 게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가격 예전에 폭등을 하면서 원가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줬던 것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티어 필름은 가격적인 부분, 여러 가지 경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체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메탈 메쉬를 이용한 필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필름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아이티어 필름을 대체하면 가격 면에서, 속도 면에서, 밝기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CNT나 그래핀 같은 게 아직 상용화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전 단계에서 일단은 은이나 아니면 구리를 녹여서 만드는 그런 전자잉크 프린팅 방식을 이용한 아이티어 필름 물질 대체 방식 이것은 이미 거의 지금 바로 상용화가 가능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현재 매출이 올라왔던 부분은 터치스크린 관련 전국 소재 납품 쪽의 매출만 지금 발생을 하면서 현재 회사의 실적이 올라온 거고요. 오래 기대되는 부분은 결국 뭐냐면 메탈 메쉬 부분하고요. FPCB 그리고 EMP, EMI 차폐 필름 이쪽에 대한 성능 테스트가 거의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곧 양산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실적의 증가폭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플렉셔블화 되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과정에 전 단계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계속 말씀드렸던 게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가려면 한참 걸린다는 얘기들이 아직 기술적인 완성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부분 부분의 어떤 접합을 통해서 결국은 터치스크린이라는 게 완성 단계로 지금 가는 거고요. 그런 거에서 지금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장점 이 회사는 지금 전자잉크라는 거 은을 녹여가지고 프린팅하는 기술인 전자잉크라는 연구 개발을 오랫동안 마무리하면서 결국 이거에 관련된 모든 기술 축적들이 다 된 거고요. 이제는 범위만 계속 넓히면 돼요. 그런데 메탈메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요. 이미 삼성전자의 20인치, 21인치에는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면적에서 소면적으로 가면서 지금 이거를 지금 10인치짜리로 적용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ITO 필링 같은 경우는 소면적에서 대면적으로 넘어오는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올해는 스마트폰의 확장의 원년회가 아니라 올해는 태블릿 PC의 확장의 원년회라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대면적에 유리한 메탈메시 방식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메탈메시 관련 종목을 잘 찾으라고 하는데 메탈메시 관련 종목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래 나노텍하고 얘네들이 양산 공급을 해서 지금 월 단위로 하는 5만 장 캐파 그리고 10인치 적용 확대되면 월 단위로 15만 대 정도가 확대되는 개념이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면 태블릿 PC가 몇 대 찍히냐에 대해서 비율이 몇 프로 갈 거냐에 따라서 이들의 매출 증가 속도는 상당히 끌 거고요. EMI 차폐필름, FPCB 그러니까 결국 단순한 FPCB를 프린팅해서 만들면 가서 사람들이 막 기계로 왔다 해서 복잡한 기판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가 정면에서도 굉장히 싸게 먹힌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잉크테크의 전자 프린팅 방법은 결국은 앞에 산업용이나 사무용의 프린팅 방법과 다르진 않지만 결국 소재나 기술면에서는 이제는 얘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IT 부품 소재 업체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IT 부품 소재 업체는 한 번 길이 열리면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알려지면서 주가는 사실 작년부터 제법 좀 올라오는 효과들을 보였죠. 자, 이제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볼 때는 주봉상으로 볼 때는 이때 크게 한 번 움직였습니다. 이때 크게 움직였던 것들이 이때는 사실은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때 뭐 때문에 올라왔냐면 전자잉크에 대한 모든 개발이 완료된 겁니다. 모든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향후 성장성에 대한 프레미엄을 먼저 줘버린 거죠. 그런데 주식은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장에 대한 프레미엄을 먼저 주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될 때 본격적인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성장성에 대한 프레미엄을 먼저 한 번 깔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 자리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는 갖다 붙이면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라는 단어를 황당하게 언젠가 대기째의 꿈의 숫자가 아니라 결국 성장성이라는 건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매출을 이만큼 일으켜서 회사가 이만큼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앞서서 들어갈 때 성장 단계에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실적이 확실하게 붙어서 움직일 거냐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들은 아마 이 단계에 들어오겠죠. 여기서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 기관 투자자들은 여기서 들어와서 이제로 실질적으로 실적이 붙으면 고퍼주로 그러니까 영업 실적보다 먼저 선반영돼서 땡겨주고요. 나중에 실적이 붙어 나오면 저퍼가 되거든요. 그럴 때 그들은 빠져나오는 단계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고퍼가 저퍼돼서 수급 기반이 없을 때 대부분 들어가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조금 어떻게 이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결국 분명한 것은 잉크테크라는 종목은 올해 분명히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전자잉크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고 지금 현재 응용 분야에 지금 제가 볼 때는 20%도 오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IT 전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 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결코 싼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향후 성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매수과나 목표가는 안 주시나요? 이제 이걸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저번 같은 경우에는 매수과 얼마 정도에 들어가서 매도과 얼마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단기적인 관점에서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좀 빠지면 들어가서 좀 길게 가보자. 이게 정답일 겁니다. 그러면 아마 올해 연말 정도면 주가가 가장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실적들이 많이 붙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성장성을 겸비하지 않은 기업은 소개를 아예 안 하시죠? 김용준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잉크테크를 주셨는데 IT 부품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잉크테크 하면 이제 전자 잉크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출이 늘고 있고 턴 어라운드 하고 있는 기업 앞으로 기술이 실용화가 된다면 주가는 정고점은 물론이고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주시네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저번에 바이오 쪽을 잠깐 설명드릴 때 했던 종목인데요. 그때는 이제 잠깐 언급을 했던 거고 차바이오엔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 바이오 그러는데 바이오가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가 있죠. 바이오는 어떻게 분류를 하시면 되냐면 바이오 헬스케어가 있을 거고요. 헬스케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헬스케어는 장비 업체죠. 장비들을 판매하는 업체들이고 이런 쪽을 실질적인 저는 헬스케어라고 분류하지 않고 헬스케어 솔루션 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바이오 신약 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복지약인 바이오 시밀러가 있을 거고요. 바이오 시밀러의 대표 종목은 셀트리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줄기세포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기세포를 알 때는 항상 뭐부터 많이 얘기하냐 하면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먼저 얘기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먼저 기억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메디포스트가 주가를 화려하게 한번 보여주면서 뭔가 시장에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알려진 거고요. 사실 제대로 주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바이오인이라는 회사는 먼저 회사 개혁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이 회사는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차병원이라는 회사의 연구소를 갖고 있는 차바이오인과 예전에 디오스텍이라는 회사가 합병이 돼서 차바이오엔 디오스텍이라고 돼 있는데 디오스텍이 원래 하던 일은 뭐냐면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광학사업 쪽에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쪽도 사실 처음에 차바이오인이 우회 상장할 당시만 해도 상당히 업황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의 카메라 렌즈 모듈 쪽을 납품하면서부터 카메라 모듈 쪽에 관련된 사업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돌아섰고요. 그런데 차바이오인을 설명할 때는 바이오 쪽 사업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 쪽이 설명 안 되는 차바이오에는 의미가 없는데요. 차바이오에는 크게 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병원 운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차병원이죠. 차병원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사실 이것까지는 그렇게 크게 확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요. 미국 LA의 헐리우드 장로병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이 자산가치도 엄청나고 수익 구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바이오의 전체적인 매출 구조를 보면 70% 이상이 병원 운영에서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은 크게 아직까지 매출은 확대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모듈 쪽 관련해서의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재대열 보관은행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재대열 보관은행도 사실은 무시할 게 못 되죠. 메디포스트라는 회사가 재대열 보관은행이라는 모멘텀을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출발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성체 배아줄기 세포의 시작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재대열 보관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애들이 태어날 때 모든 애들은 결국 재대열을 어느 병원인가 보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세포를 끌어내서 결국은 자기에 맞는 치료약을 따로 만드는 결국은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약을 통해서 사람 몸이 자정스럽게 맞춰지는 그러니까 약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약이 모든 사람한테 맞춰지는 거가 앞으로는 자기 몸에 맞는 약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의학실의 도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재대열 보관은행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입니다. 그리고 차병원을 또 하나 생각할 때는 줄기세포 연구소입니다. 사실 이 줄기세포 연구소에 대한 기대가 지금 엄청난데요. 뒷부분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그리고 또 재대열 줄기세포라는 게 있는데 배아줄기세포라는 게 있고요. 성체줄기세포라는 게 있고요. 탯줄형 줄기세포. 그러니까 이게 재대열 세포죠. 결국은 성체줄기세포는 지금 주로 보는 게 누구를 보시면 되냐면 메디포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깨면 어깨 목이면 목 이런 것들이 자기의 갈 길이 결정된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아줄기세포는 뭐든지 생성을 해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의 갈 길이 결정된 게 아니라 연구에 따라서 어느 쪽 방향이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부분은 모든 부분에서는 배아줄기세포가 훨씬 앞서 있는 기술이라고는 맞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 기술은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도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하는데 여러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들이 좀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얘들이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고 태아줄기세포를 지금 이용하는 재대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정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황반별성 치료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결국 거의 실명에 가까운 사람의 눈을 눈을 밝게 해주는 줄기세포 이거에 대한 임상이 지금 미국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임상이 거의 미국에서 거의 중간 단계 진행해서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고요. 올해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제 종교단체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문제들을 안고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황반별성 치료제가 나온다면 그런데 이게 지금 하반기에 거의 일단 현재까지 진행상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미국에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키스 병이니 알리아치 병이니 굉장히 많은 줄기세포를 갖고 있는 파이프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를 잠깐 보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기대한 만큼 주가가 전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주가가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 게 결국은 아직은 때가 임박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모멘텀 도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가까울 겁니다. 결국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황반별성 치료제의 어떤 결론들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도 주가가 위로 못 가요. 계속 내용들이 나오는데도 내용들이 나오는데도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게 이제 장기 행보 박스권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현재 이게 시가총액이 그래도 6, 7천억 정도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단은 있어요. 하단이 있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미국 관련한 자회사의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셔야 될 필요는 좀 있지만 저점을 잡아서 하반기에 보신다면 아마 이 종목 역시도 바이오 쪽에서는 아주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걸로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재평가 작업은 올해 중에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차바이오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역시나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인데요. 배아줄기 세포 관련 신약 기대감 이 정도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봤죠? 잉크테크, 차바이오엔까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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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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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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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증설이었습니다. 65만 7천 원의 해외 ADR을 발행하면서 결국은 아비트레이즈 거래를 좀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팔아놓고 미국 시장에서 가서 사서 그만큼 갭을 이용해서 증자를 했고요. 그 자금을 통해서 엄청난 나인증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에서 완전히 선점을 하려고 시장을 먼저 장악하려고 세계 1위 정도의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가지려고 했었던 것이 결국은 그게 후유증이 된 거죠. 결국 태양광 업황이 꺾여서가 아니고요. 지금은 태양광에 관련된 종목을 어느 섹터를 투자를 해야 되냐면 태양광에서 제일 처음에 소재 산업인 폴리실리콘이 있고요. 그다음 단계가 인곳, 그다음 단계가 웨이퍼, 그다음이 모듈, 그다음이 이걸 통한 발전소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쪽이 소재 산업 쪽에 투자하는 것이 태양광 쪽에서 가장 유리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은 이런 인프라 구축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발전소가 가동이 돼야지 소재가 쓰이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발전소가 가동되는 걸 보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이 예전처럼 좋아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폴리실리콘 가격은 최저점을 지금 저점을 찍은 것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9만 5천 원이요? 그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전 같은 이런 화려한 주가 형성은 앞으로는 거의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폴리실리콘을 채택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결정질에서 지금은 박막형으로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박막이라는 것은 폴리실리콘을 얇게 까는 거기 때문에 사용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처럼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전 같은 영광이 어렵고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인 그동안의 업황 부진에 따른 턴 어라운드 정도의 어떤 사이클에서의 주가 형성 그래서 2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좀 길게 본다면 한 23, 4만 원 정도 그 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실리콘 가격이 24억을 정도 할 때 그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OCI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폴리실리콘 가격 사이트를 보시면서 그 어떤 변화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주가를 미리 보는 방법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OCI를 198,00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매수가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되잖아요. OCI 받고 두 번째 전화 연결 또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국동화학이요.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4만 4천 원에 비중 30%요. 언제 사셨어요? 12월에요. 12월 달에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화학주인데 앞으로 향후 전망하고 언제쯤 가격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어떨는지요.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혹시 있으세요? 한 5만 원이요. 5만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TV 보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 시장이 올라가면 화학주도 올라갈 거라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동화학은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사실 주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국동화학은 기업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에폭시에 근거한 사업 모델 그리고 폴리라는 거에 근거한 사업 모델. 그러니까 결국 에폭시라는 걸 가지고 결국 접착제, 도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속을 붙이는 접착 물질도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을 접착하는 그런 물질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결국 어떤 경기 사이크가 좀 민감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과 관련될 거고요. 자동차 도료, 선박 도료 이런 쪽으로 이쪽이 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쪽의 업황이 좋을 거냐 나쁠 거냐는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나 기타 등등 자동차, 선박 이런 쪽의 산업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적의 변수들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거고요. 이제 폴리 쪽은 폴리우레탄이라는 게 스판텍스니까 옷이 좀 늘어나는 그런 섬유 쪽이라든지 아니면 우레아라고 해서 방수물질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화학에 근거한 여러 가지 있는데 에폭시 폴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결국 이들이 전방 산업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건설이 될 수도 있고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뻗어나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사실 거래량이 좀 없기는 한데 오늘 거래량 12,000주에 주가 4만 5천 원 정도 형성을 했는데 그럼 먼저 실적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실적 측면에서 작년에 매출이 한 6,200억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순위 기준으로 330억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330억 순위 기준으로 260억 정도. 그런데 이제 자회사 쪽이 괜찮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 실적은 더 많이 높게 봐줘야 되는 거고요. 자회사 실적까지 연결을 해서 나오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실적 측면에서 분명히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알겠고요. 내년에 업황의 변화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봐야 되는 거죠. 내년에 업황이 안 좋아진다면 현재 저평가 국면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꺾인다고 보는데 지금 나인증설이나 기타 등등은 여태껏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나인증설이 완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증가세도 전년도 비해서 올해가 좀 낮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주가는 아까 말씀하신 목표가 5만 원 정도를 놓고 보시는데 분위기만 좀 타주면 분위기만 타주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모멘텀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정도 매수를 안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 움직임을 확인하고서 타이밍을 잡아야 될 시점이 맞는 것 같고요. 회사 내용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까지는 시간을 갖고 버티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 거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중간중간 주가 흔들림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보신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기업이고 저평가 종목이다. 국도화학 생각하신 5만 원 목표가까지 홀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종목 볼 텐데요. 역시 전화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한국콜마 홀딩스 14,650원에 20%입니다. 1660님께서 주셨는데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분은 수익 건네 계세요. 한국콜마 홀딩스라는 회사하고 한국콜마라는 회사. 원래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한국콜마라는 회사에서 기업 분할을 하면서 남아있는 게 한국콜마 홀딩스가 됐고 분산 회사의 새로운 회사가 한국콜마가 됐죠. 그러면 홀딩스라는 회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있고요. 사업은 안 하면서 자회사의 지분 가치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한국콜마 홀딩스라는 회사는 주력 사업은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력 사업은 빠져나갔고 현재 남아있는 사업은 좀 미미한데 그런데 이때 왜 움직였냐는 거죠. 이때 움직인 게 그냥 그때 똑같은 시기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코스닥에서 예전에 바카라라는 종목들이 유행을 하면서 급등을 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고 이때는 거래 정지가 돼서 제대로 주가 반영이 안 됐다가 거래가 풀리면서 그냥 그걸 한꺼번에 다 반영을 시킨 거죠. 그런데 사실 기업 가치가 이 정도가 되냐 이 정도는 안 될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만약에 이 기업이라면 거꾸로 주력 사업을 하는 한국콜마 홀딩스보다는 주력 사업을 하는 한국콜마 쪽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이걸 갖다가 목표가를 얼마를 제시해달라고 대부분 차트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정고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고점까지 갈 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강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역시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움직이는 거는 기업이 좋아서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순환매 사이클에서의 한 분위기로 보이기 때문에 이 순환매의 방향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환매는 종목이 제대로 가는 종목들이 아니고는 분명히 상승의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콜마 홀딩스는 크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봐서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GD입니다. 2월 달에 상장이 돼서 차트 분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트를 봤을 때 손절해야 될 자리인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2만 4천 2백 원에 25% 들어가셨어요. 저도 이제 GD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돼서 아직 기업 내용을 보질 못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AMOLED 관련 장비 쪽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돼서 급락하고서 올라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바로 그냥 뻗어버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바로 뻗어가는 패턴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서는 무슨 문제들이 생기냐면 상장된 게 2월 달인데 한 달 지났으면 이제부터는 보호해수 물량이라는 걸 생각하셔야죠. 이 종목이 상장업체일 때는 사고 파는 게 자유로웠는데 비상장업체였을 때는 사고 파는 게 자유롭지 못하다가 이제 상장돼서 사고 파는 게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그동안 못 팔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사고 파는 게 자유로울 때 뭔가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압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못 팔게 하는 기간을 잘라놨다가 기간을 풀어주는 순간부터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당분간은 매도 압력이 좀 커질 것 같으니까 결국은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는 좀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나서 향후 실적이나 주가 움직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하고서 다시 진입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한 종목 더 할까요? 이번에 동양기전 볼게요. 자동차주 많이 빠지면서 오늘 동양기전도 3% 내렸는데 11,650원에 35% 들고 계시답니다. 좀 짧게 볼게요. 네. 일단은 이거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할 때 이 가격 깨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가격이 얼마 정도에 형성을 하고 있냐면 11,000원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기관들이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일부 종목에 대한 투명 향상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물량을 받고 나면 가는데 최근에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매도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무너지면 조금 더 이탈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가격 무너지는 거 확인하면 현금화시키고 다음 대책을 세우는 게 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김용준 전문가는 매주 수요일에 감독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김용준 전문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시쇼 스트라이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지요. 013-3366-0110번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전화 3153-2619번도 열려 있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정말 봄이 오려나 봅니다. 내일은 촉촉한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